오늘 공부할 단어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을 소개해요. 가족이에요. 저예요. 그리고, 아버지예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리고, 어머니예요. 따라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어려요. 동생이에요. 따라하세요. 동생 동생 여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언니예요. 따라하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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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오빠예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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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누나예요. 따라하세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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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요? 직업을 말해요. 노래를 해요. 가수예요. 따라하세요. 영화예요. 배우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배우 회사예요. 일을 해요.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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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에요. 의사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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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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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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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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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형 형 형 여러분은 직업을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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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배우 회사원 회사원 의사 의사 이제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이제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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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